안녕하세요 리아 다리미입니다 제가 드디어 멤버십 스윙이 났는데요 지금 아직 바로 가입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급하게 찍어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이연 반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제 팬이 되시면 저도 신경써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리뷰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 회원이 되시면 월 원피스 스윙이 하나씩 적립이 되서 2개월인데 6개는 2개월 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파이팅 되세요